종로구에서는 10월 한 달간 박물관과 미술관을 투어하는 뮤지엄 아트 시그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국립민속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, 현대미술관, 국국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 등 29곳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. 방문객에게는 스탬프북이 제공되며 관람실적에 따라 선착순으로 경품을 지급합니다.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종로구민에게는 상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 btv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